SO1이 올해 3분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고공행진하던 실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SO1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1조 1,226억 원, 영업이익 5,1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6.3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.9% 감소한 겁니다. 특히 직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2.8%, 70.3% 감소했으며 순손실은 96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. SO1 관계자는 매출액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면서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향 조정에도 유날미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기업 확대로 영업이익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